잠시 대기회 올라갈 때까지 네 꺼지세요 아저씨 잠시만요 발 괜찮아? 안괜찮아 아니 우차 가자 잘한다 잘해 이 새끼들 겁대하리 없이 누가 인마 복원 없이 니들 만들어 감지 니들 각오해 죄송합니다 어떻게 넣어? 왜? 공무소 위조 싸인 위조 싸인 제가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위조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왜? 왜? 네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냐 가야 빨리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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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